사랑의 하나님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캄캄하고 차가운 삶의 현실 가운데 참빛이 되시고 따뜻한 온기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따뜻한 온기로 우리의 차가운 몸을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주변을 둘러봐도 절망과 탄식이 흘러나오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시고 참된 위로이시며 참된 평화이신 주님이 계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만 알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신뢰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아픔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문제들도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오래된 상처라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실 능력이 있으시며 그 어떤 추악하고 잔악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하실 십자가 보요를 가지고 계시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은 열린 팔로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도 또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평안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때에 소망교회가 행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과 생각에서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어 세상의 믿음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금의 기쁨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약해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킨슨 병으로 알스하이머 병으로 몸이 점점 불편해지고 말도 어느려지고 힘이 없어져가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지고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초조한 마음과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전을 주시고 몸은 약해지고 불편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 활기차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병의 진전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늘 마음과 몸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건망증이 많아져서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성도님들이 있고 치매로 진행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나약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뇌 안에 담아두신 소중한 기억들과 능력들이 병으로 인하여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정신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신의 연약함으로 마지막까지 신앙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게 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전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귀하게 보아주실 것을 또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며 마침내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부모님을 모시면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지친 성노님들이 또한 많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지 못하여 더 미안하고 죄송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꽤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북한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 동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들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이념이나 사람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참 자유와 해방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는 손자가 선천적 희귀성 림프종 혈관종으로 인해 응급수술을 받게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지혈하기 어려운 부위라 과다출혈이 일어날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여 더욱 걱정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출혈이 계속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모든 위험요소가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수술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손수 아이를 새롭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 나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 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고쳐주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귀신이 떠나가도록 하는 그런 기적을 축기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주인인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상당한 재정적인 그런 손해를 입혔죠 그것 때문에 이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두는 그런 과정이 지난 본문에 있었습니다 거기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또 성업을 소란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고 우리가 받지 못할 그런 풍습을 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자기의 손해 또 자기가 어떤 손해나는 것들을 보복하거나 또는 이런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보통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매도할 때 항상 보면 이런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본문도 이들이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말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유대적인 그런 정서를 발동시켜서 이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 손해는 따로 있고 그 귀신 들린 요정이 그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재정적인 또는 물질적인 손해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보복을 하는데 이 보복이 그저 진리에 대한 물음이라든지 영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탐구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났을까 하는 이런 영적인 질문보다는 물질적인 질문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조그마한 손해 이 손해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만들어내고 사람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서 있는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당하죠 정말 또 그런 일들을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행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 가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신라가 굉장히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상으로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말할 겨를도 없이 유대인으로만 몰려서 물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겠죠 그런데 유대인으로만 몰려서 그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의 감옥 안에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라 그럴까요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의 마치 삽입되어 있는 빠져나와도 큰 이야기의 흐름상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이 하나가 속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5절을 보면 이렇게 다음 본문입니다만 나리샘에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그 다음날 이제 석방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하룻밤 그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들어가서 감옥에 있었던 감옥에서 있었던 하룻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는데 이 하룻밤의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또 우리가 알게 되고 왜 그가 그들이 감옥에 들어갔고 왜 그가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34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참 억울했겠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일을 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개인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놓고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그를 지금 때리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25절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방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25절에 있는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기를 했고 모함을 당했고 그래서 매를 맞았고 그리고 옷이 찢겨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한 것은 한밤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죄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죄수들이 들었다는 말이 참 이건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죄수들이 들었다 이 표현 속에 그 죄수가 누구였을까 저는 이제 하나의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그 안에 만약에 10명의 죄수가 있었다 20명의 죄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노래 부르고 있는 한 사람 두 사람 저 사람들이 왜 노래를 부를까 왜 저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매를 맞고 와서도 저렇게 찬송을 부를까 기도할까 이것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이들이 지금 보게 됐을 텐데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게 하나의 상상입니다만 지금 하나의 위티니스라고 그럴까요 증거 증인들이 지금 죄수들로 지금 그곳에 가득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이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일을 하러 떠났고 그리고 빌리뽀에 가서 그곳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어 버리고 좋은 일 하다가 매를 맞고 지금 투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왜 매를 맞게 하십니까 두루화에서 내가 환상을 잘못 본 겁니까 이쪽이 아니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면 뭐 형통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에 대한 진보가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얼마든지 물을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정말 과연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질문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또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지금 바울과 신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억울한 누명을 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제대로 해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 터툴리안 수가 터툴리안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들은 발은 착고에 묶여 있었지만 마음은 천국에 있었다 이 말이 참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왜 이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고 왜 이들이 지금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매를 맞든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당하든지 누명을 쓰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몸에 착고가 채워져 있든지 아니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자기의 마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자기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고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매를 맞는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모함을 당하거나 누명을 쓰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발에 착고가 묻혀있는 차여져 있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토인들이 정말 가지고 살아야 되는 모습이고 진리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종 이렇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몸이 많이 불편해지세요 그래서 다리도 많이 부으시고 움직이기도 참 어려우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리가 천근 만근이다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다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정말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무슨 큰 착고를 찬 것 같다 다리가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다 나이 드셔서 점점 병약해지면서 움직일 수 없고 또 점점 또 치매 증상도 일어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이 참 많죠 또 우리들도 그러한 운명의 길을 사실은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착고의 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면 인생이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이 다 노쇄하고 약해지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다 그것에 하늘나라가 있고 그것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신라는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발이 착고에 차여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 지라 찬송과 기도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찬송은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지금 찬송과 기도와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큰 지진이 나서 라는 표현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4장 31절에 보면 그곳에서도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진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진동이라고 하는 것 지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여기서는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진동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난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터가 움직였다 완전히 땅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여러분 지진이 나면 문들이 다 열립니까? 물론 강한 지진이 나면 문들이 다 열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메인 것, 찾고까지 차여진 것이 풀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역사심이 지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몸에 메인 것까지도 다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하게 됩니다 이 비슷한 경험이 베드로의 경우에도 있었죠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와서 그 찾고를 풀어주면서 나가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지금 바울과 신라의 경우는 비슷한 경험인데 베드로의 경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끌어내셔서 구출해내시는 장면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면 지금 이 바울과 신라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착고를 풀어주시지만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음으로써 하루 동안 또 다른 하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고 그 빌립보를 떠나지 않고 또 잠시지만 머물러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지금 매임이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을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고 자결하려 하거늘 이 12장에 보면 베드로의 경우에는 헤로시 파수꾼들 지키던 사람들을 신문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죄수들을 잃어버리거나 놓치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을 거를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이 상하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간수는 모두가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곳에 지금 바울과 신라가 남아있고 그래서 간수와 바울과 신라가 만나게 되는 경험이 일어납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묻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왜 똥단지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30절에서 갑자기 도망가지 않았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바울과 신라에게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왜 물었을까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대용 17절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그 여종이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점을 쳤거든요 점치는 귀신 들려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며칠 동안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있었고 간수도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들어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에게 그 어떤 구원의 길을 전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하나의 점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 간수는 지금 더 깊이 지금 이 바울과 신라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위에서 덧입혀서 보게 되면서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가 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를 하죠 복음 당시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밤에 간수가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33절입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33절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씻어주고 씻김을 받고 씻어주고 씻김을 받고 간수는 가서 지금 상처난 그 바울과 신라의 몸을 씻어주고 저는 이 씻어주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수고했어 씻어주는 것 같은 그런 간수장의 손을 통해 간수의 손을 통해서 지금 몸 맞은 채찍 자리 그리고 아픈 상처 이런 것들을 씻어주시는데 그 씻어주는 것이 간수를 통해서 씻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잘했어 네가 이걸 맞음으로 인해서 간수를 만나게 되었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고 그리고 그 간수의 식구들을 다 구원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그 맞은 것 내가 이제 위로해 줄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간수를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 씻어주고 또 씻어주는 서로가 씻어주는 이 장면 속에서 두 곳에 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과 신라의 맞은 자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간수의 손을 통해서 씻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신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빌리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한 일꾼을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지금 씻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때는 누가 누구를 씻어주는 거죠 누가 누구를 씻어줍니까 이제 바울과 신라가 지금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씩 물로 씻어주는데 누구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깨끗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들을 깨끗게 씻어주시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금 그들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씻김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신라는 고통을 경험하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리고 매도 맞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가지 큰 일을 달성하고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임과 그리고 작고의 매임과 또 매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금의 진보가 있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오늘 이 새벽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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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